뭐 한다고 이 양반은 왜 여태 안 와? 아이고 참... 서울서 온 분한테 일만 시켜서 오타아오 아니에요 식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서 무슨 일인데 그래? 창고가 무너졌어요 지붕이 무너졌다고 그 사업 부지에 있는 창고 말씀이세요? 예 거기 이장임하고 서울서 온 손님이 들어갔다고 하더래요 우리 집이 양반이? 지금 병원에 모셔다 놨다고는 하는데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버렸으니 아이고 신성의 병원에 어디예요? 하아 아... 저 간호사님 여기 환자 어디 갔나요? 방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중환자실이요? 많이 위급한가요? 그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간호사님 우리 그만해요 팀장님